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 참기름 또 먹고싶은듯 새콤치 불콤한 맛 도 지금 보고싶은듯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요네즈 이번엔 가슴이 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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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먹었지만 어떤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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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Ell 그럼 embrTO 띵타이는 왜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까? 오늘 날씨가 정말 맛있어요 띵타이 한번 해먹을 것 같은데 양념장 양념장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